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암사, 암사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암사, 암사. Thank you.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모란, 모란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모란, 모란. Thank you.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암사, 암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천호, 풍납포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천호, 풍납포성.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이번 역은 강동구청, 강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강동구 오피스. 강동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몽촌토성, 평화의 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잠실, 송파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2.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간혹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촌, 한솔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송파, 송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송파, 송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가락시장, 가락시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가락마켓. 가락마켓.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이번 역은 문정, 문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문정, 문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장지, 장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장지, 장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수인 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복정, 복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복정, 복정.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수인 분당 line.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남유래, 남유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유래, 남유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산성, 산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산성, 산성.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남한산성 입구, 성남 법원, 검찰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한산성. 성남 Court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단대 오거리, 신구대학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단대 오거리, 신구컬리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흥, 신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흥, 신흥.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수진, 수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수진, 수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굽동, 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모란, 모란역입니다. 왕십리, 수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수인 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모란. 모란 This is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수인 분당 li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You want yourعد in your Wheelchair? You want your birthday? You want your birthday?